나는 뜻이 있어. I will fix supper라는 거 하죠. I will fix supper. 저녁 준비 내가 할게. 저녁은 내가 마련할게. 이럴 때 쓰는 거죠. Can I fix your drink? 이렇게 얘기한다. 기부 대신에. 내가 그 음식 같은 거 마련해줄까 할 때 Can I fix you a drink? 마실까? 한 잔 줄까? 라는 뜻이야. 마련해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 단위를 마련하다고. 자, 그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마련해? Coors. 으깬 곡물이에요. 아, 저기 Coors. 거친 있죠? 거친. 어디야? Coors. 거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이 있으니까 알갱이가 좀 굵은 뭐 이런 뜻이겠죠. 알갱이가 굵은 밀.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으깹니다. 아스텍 여자들은요. 예를 들면은 뭐야? 토틸러스. 또 토르띠아죠. 토르띠아 같은. 자, 다음에 다른 어섯트 미술을 꼽고요. 이 단어도 시험 문제, 단어 문제로 많이 나와요. 베어리어스. 다이버스. 다양한이란 뜻이야. 베리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요. 어섯트는 왜 다양하다냐면 어섯트가 분류하답니다. 소프트. 소프트가 정류죠. 소프트. 소프트 아웃이에요. 분류하다. 어섯트 분류하다. 그러니까 분류된 거야. 분류된 거니까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분류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다양한 곡물들, 아스텍 사람들이 의존했던 곡물들은 아노카고, 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퍼블라이저, 단어 넣기 또는 어섯트 단어 문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단어 문제, 프리디카미터 바꿔쓰기 단어 문제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우리 COERC 얘랑 비슷한 단어 중에 COERC가 있죠. 얘는 false, 거침이고 얘는 강요하다죠. 이거 두 개 좀 기억을 했죠. 단어 선택 문제 이런 것들도 유치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거침이고 얘는 강요하다입니다. 이런 단어 문제 그래서 이거는 단어 문제로만 조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항상 이 빈칸 넣기는, 접속사 넣기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앞뒤 관계랑 이렇게 반대말로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해준 거고요. 그림, 복식 따위를 잘게 갈라입니다. 퍼블라이즈, 가루로 만들다예요.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super까라ыт.. 안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être